ㄷㄷ 이에요 제X 아 제 커맨더 지코랬으면 지코바 버전으로 와던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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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 봉준일자님 안녕하세요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뭐야 저 새끼 존나 짐이 온거야 야 미쳤나 지혜 먹방우니 안녕하세요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잘 먹었다 아 박상아 맛있는거 좀 사였나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잘 먹었다 스콜릿 지새끼네 철보 미래님 안녕하세요 자세욤 중소? 김이빗 별사탕 백길감사드립니다 형님 별사탕 별사탕 백길감사드립니다 형님 별사탕 백길감사드립니다 형님 별사탕이네이게 ㅎㅎㅎㅎ 별사탕 개세 별사탕 개세 ㅎㅎㅎㅎ 여기서 결정합시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그냥 철구 신세계 라이브랑 방금 아까 센스 쪄는 애랑 그 두 명 중에 정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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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들 형님들 일단은 여러분들 두명 아까전에 자 추천과 지그작용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앞이 안보입니다 앞이 안보여요 앞이 보이지도 않네요 앞이 보이지 않네요 앞이 안보여요 글자가 안보이네요 이거는 씨바 하늘안가를 여러분 이런거 하면 안됩니다 하늘안가를 진짜로 질립니다 마 지윤아 뭐 제 이름은 너 은희 은희 클럽다리는 승희 안녕하세요 봉준이와 야